저는 오랫동안 뉴스타트 참가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를 주제로 놓고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받아요. 그 어려운 질문이 무슨 질문일까요? 박사님, 구의학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 같아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래저래 답변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답변을 해 놓고도 제 속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죄를 지으면 신약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왜 구의학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구의학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맞아야 안 맞아요? 그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구의학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이 두려워,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도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구의학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모세의 율법이 완전하면 그것은 사랑이야. 그런데 그것을 완전한 율법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법 없이 그냥 인간 이하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일단 법이란 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노예로부터 천국으로 사랑을 주면 이게 무슨 말인 줄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완전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했다는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도 상당한 법이었어요. 왜? 도적질이 완전히 몸에 배 있었기 때문에 도둑놈들 보고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면 그 굉장한 법 아닙니까? 그 이상의 법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법을 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도둑놈이 네 물건을 훔쳐가거든 하나 더 줘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천국의 법이야.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천국법을 주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충분히 인간이 좀 사람같이 되고 난 뒤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예들을 유대인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주위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부러워했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법을 지키고 참 우리보다 한참 앞서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참 부러워하고 존경했고 그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들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은 사랑인 줄을 몰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줄로 알았다. 그래서 모세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막상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깊이 배우지 못하면 이런 말들이 충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 왜 모세의 율법은 제가 이때까지 강의한 것을 여러분한테 조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했냐 못했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뭐에 불과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러 온다는 무엇이었다?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라고 생각할 때는 모세의 율법도 사랑입니다. 왜? 그 모세의 율법이 나타내는 그 모든 죄인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면 그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속일 때는 불완전해도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무엇이다? 약속이다. 라는 것을 아주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모든 율법 개명은 명령이다. 명령 그러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명령은 약속하고 정반대가 되어버려요. 명령은 뭐예요? 지키라. 안 지키면 뭐예요? 너 벌받을 줄 알아. 이게 법입니다. 명령이야. 명령 불복종. 형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이 형벌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약속이라면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콜롯에서 2장 보면 17절. 이것들은 장례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는 몸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 그림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예요? 율법들은 이 말이에요. 위에 보면 뭐를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무슨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무슨 나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였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였다?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몸이 왔으니, 몸은 그리스도다. 몸이 왔으니 너희가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그제서야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이다. 그 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율법은 일치하는 것이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맨날 사랑하면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까?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 모세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러고 직접 말씀하진 않았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 제가 참 난감했어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러는데도 그게 모세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 이분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림자, 몸 이런 얘기를 해도 안 통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모세율법은 완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있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모르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모세율법이 불완전하다. 그것은 그림자다. 이런 것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에 들어가야 사도 바울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을 아주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히브리서에 들어가면 첫째 8장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실 때 이게 교육이 안 돼 있으면 구약 성경 보면 진짜 무서워요. 정렘이 딱 떨어져요.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시무시해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러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워낙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율법을 주셨다고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포도주, 맛없는 포도주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너라 옛날에 조건적인 율법 모세율법은 철저히 명령성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주고 이건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늘, 천국의 법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면 무조건적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법은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옛날 조건적 생각으로는 천국의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 이해가 될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새 포도주는 새 법,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의 법은 새로운 생각,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 그걸로 담아야죠.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조건적인 사고 속에 담으려면 어떻게 돼? 엉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새 포도주는 헌 부대를 터뜨려 찢어요. 헌 부대는 포도주에 잘 길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많이 낡았죠. 그런데 거기에 새 포도주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도 산성이 좀 덜 하고 그래서 찢어진대요. 양 가죽 부대인데 그러니까 새 부대는 그동안 옛날 포도주를 담았던 그 가죽 부대는 담으면 안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율법 하늘의 율법은 새 사고방식에 담으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희불이 서류를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모세 율법은 첫 번째 은약이었습니다. 옛 은약이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 율법 첫 번째 은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여기 직접 나와 사도바올은 모세 율법 옛 은약은 옛 계명은 무흠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첫 은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와서 세계명을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확실해요 아니에요. 확실히 사도바올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 옛 계명은 흠이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흠이 없는 세계명이 둘째 것이 필요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발견하고 제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거를 잘 읽어보라. 그랬더니 그 후로는 할 말이 없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히브리스는 온 히브리스 자체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한다. 율법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 물건을 훔치고 싶은데 뭐예요? 훔쳤다거나 혼나지. 그러니까 안 훔쳐야 되겠다. 안 훔친다고 해서 선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안 훔칠 뿐이지 훔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 율법은 그 말은 마음을 훔치고 싶은 마음을 없앨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 있었던 모세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옛 계명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연약하며 그리고 무익하다. 왜 옛 계명이 무익했냐? 시킨 대로 안 하면 벌 준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 이제는 저 사람한테 주고 싶었으면 주고 싶었지 아 저 사람 것을 훔치고 싶은 생각은 주어도 없다. 이렇게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힘은 모세의 율법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그 옛 계명은 연약했고 그러므로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어떻게 했다? 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스는 완전히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하다가 히브리스가 제가 공부를 안 해봤어요. 왜? 한번 열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율법에 흠이 있다고 해서 옛 계명은 어떻게 했다고? 패했다고? 아니 계명을 어떻게 패해? 이래서 도대체 무슨 소린지 그래서 팽개쳐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은약의 중보시라 이건 누구 얘기에요? 예수님 모세 것보다 더 좋은 은약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지 몰라요. 무슨 이름말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예수님은 모세 율법보다 더 아름다운 법을 가르치는 직분 사도 바울은 이런 직분을 살리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3장의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 그 다음에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은약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왜? 모세 첫 번째 옛 은약 모세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실 필요가 없었지 않겠는데 확실하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은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그 새 은약은 어떤 은약이냐? 잘 보세요. 또 주께서 가르살대요. 내가 저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신해산에서 세운 은약과 그 모세를 통해서 준 옛 은약과 같지는 않다. 다르다. 확실해요? 제발 구약 성경 읽을 때 와, 이렇다면 나는 하나는 무서워서 못 믿겠다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저로서는 골칫거렸습니다. 저는 뭐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요? 왜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요? 뉴스타트 하기 때문에 뉴스타트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시다. 그리고 사랑 속에 뭐가 있다? 생기가 있다. 진선미가 합하면 사랑이다. 그 사랑, 진선미 속에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생기가 있다. 그래야 그거를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거짓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면역력도 강해져서 그래서 암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이 구약을 보면 무시무시하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신양만 성경이 다 그럴 수도 없었고 이제는 여러분도 마음속에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질 때는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처리를 하셔야 될 줄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복음은 복음이 완전하지만 구약 성경은 불완전한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손조들의 손을 잡고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해방시키던 날에 신의 산에서 저희와 세운 모세가 준 그 은약 옛 은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율법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은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해방시켜 놓고 그 은약, 모세가 준 율법의 은약 즉 예수님을 꼭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약인 줄을 모르고 자꾸 모든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명령인 줄 알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그들이 명령을 지키고 있었기 그 모세 율법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봤어요 모세의 율법을 보고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알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이제 다윗 같은 사람 모세 자신도 그걸 다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공부해 보고 아 이게 예수님 얘기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르쳤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해버렸어 명령이야 이거 명령 지키면 천국 가는 거야 그 선지자들 마다 다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장님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는 끝까지 안 받아요 그 천국의 법, 사랑을 안 받아요 석의광과 파리세인들 끝까지 너 틀렸대요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래 가지고 항상 예수님 하시는 일에 트집을 잡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이에요?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던 병자를 찾아왔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은 병이 났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로는 확실히 몰랐다 몰랐지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신 분이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나를 치유하시라고 보내신 분이다 그분이 실제로 누군지 나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기억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보내준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침구를 들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왜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려고 그때 유대인들의 생각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 알고 성전으로 찾아올 줄 알고 성전에서 이럴 필요 없다 이 성전은 누가? 이 성전은 나 예수의 무엇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침구를 들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들켰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너 왜 이걸 들고 가냐? 이 사람은 성전에 누구에게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러 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러 가는데 그 날이 짐을 들고 가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더 옳습니까? 오늘은 짐을 들고 가는 날이 아니니까 내일 가자 그게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고 가다가 38년 동안 아무도 고쳐줄 수 없었던 내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이 나보고 들고 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예수구나 그 사람은 무엇을 안 지키는 놈이다? 모세의 십계명을 안 지키는 놈이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도 모세의 계명대로 한다면 그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날에 일부러 짐을 들고 가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왜 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세의 율법은 흠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날에 그 38년 동안 병이 낫기를 원했던 그 환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 졌어 그 사랑을 받고 병 낳은 것이 진짜 안식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해필 그날에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이런 종교 지도자로부터 그런 계명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말씀이 있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 안식이를 열심히 지켰지? 그 안식이를 지킨다는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와야 진짜 안식이 있지 날짜 안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야 날짜는 그냥 법이야 이날 무슨 일을 해 봐 죽을 줄 알아 그날은 쉬는 날이야 그런데 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식한다고 합니다 진짜 안식은 뭐예요? 정말 진짜 안식은 무엇 속에 쉼이 있어야 쉼이 있는 거예요? 마음 속이죠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야 쉼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것이 진짜 안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이래 안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안식일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죄인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쉬게 하겠다 안식하게 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실제로 실제로 모세도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 속에 있는 그 안식일을 구원의 뭐 구원의 뭐고 뭐다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언약 그 다음에 또 그림자 또는 표상 또는 표징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요? 표징인가? 그거를 실제로 검증을 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추레옵기 31장 15절 보시면 엿새 동안은 네 일을 할 것이니나 제 7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분명하죠? 그렇죠? 이렇게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예외가 된다 라는 말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 속에는 분명히 십계명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도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요? 아 은약이야 그렇죠?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제 삶을 주고 구원해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 그리고는 또 뭐라? 그것을 상징하는 표징이야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나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회의 인헌이 뭐예요? 이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회의 영원한 표징이다 표징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는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예수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맨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무엇의 율법을 다 안 지키는 이상한 놈 무엇의 율법을 안 지키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그 불완전한 무엇의 율법을 중심으로 예수를 평가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안식일,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도 무엇이다? 예수님의 표징이다, 상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의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누구의 상징이며 무슨 약속인 줄 아느냐? 나를 봐라 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 안식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켰던 그 계명이 완전케 되는 것이다 그 은약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은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속심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나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 아다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또 예수께서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후에 그날 후에는 어느 날 후에? 십자가 후에 이 말이에요 십자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은약이 이것이니 누가 세울 은약? 내가 예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은약은 이것이니 내 법 모세율법이 아니야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야 내 법은 천국의 법이야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의 이것을 마음의 이 사랑 내 법 사랑을 기록할 것이다 자 마음에 기록한대 모세율법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책에 기록해 그래서 그것을 책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해서 의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의문의 율법이라기보다 뭐예요? 언약서야 그것도 언약으로 보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기록을 합니다 마음의 기록은 무엇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요? 종이에다 책에다 기록하려면 뭐예요? 붓으로, 먹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마음의 기록할 때는 무엇으로 기록하게?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깜빡 얘기를 하다가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 성경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유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지순례라고 저도 가봤는데 뭐 딱히 성지라고 부를만한 것도 구경 못했어 가보면 다 돌무대기야 다 흐물해지고 제가 가장 성지같은 성지를 봤다고 느낀 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하고 그 갈릴리 호수를 보니까 참 여기구나 여기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가에 이렇게 넓은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은 아직도 개발이 안 됐더라고요 그 언덕이 어떤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5천명에게 떡도 주고 생선도 나눠주고 하늘의 법,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언약서 같은 것은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뭐가 있어야 돼요? 두돌파가 없어요 어디 간지 몰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상징했던 구리뱀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불밤에 물려도 다 낳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얼마나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거를 그거 없어요 그게 있었어 그런데 그거 없앤 왕이 히스기아입니까? 히스기아 그 왕이 없애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 그걸 없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리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종교는 유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유물에 뽀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없어요 왜 없을까? 그게 다른 종교와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른 종교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쓰고 계십니다 유물이 필요해요 유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그 구리뱀을 없애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구리뱀 앞에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리뱀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우상 종교는 뭐 없는 종교에요? 성령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만들어 놓고 가벼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러면 그게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유물은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십계명은 그것도 뭐라? 사랑이다 그것은 불완전한 법이니까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요즘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도 유물을 찾는다고 뭐를 찾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때 포도주 잔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컵이 어디 있을 거에요? 그거를 성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오리지널 성배를 찾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것을 찾아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하나 아니면 그거 절대 못 찾게 할 겁니다 찾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한국에서 전보 재택이 대절해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기독교만은 그런 종교가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오시는 것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만이 중요하지 뭐 이런 무슨 날이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고 그 불완전한 모세가 가르쳤던 그것은 이제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스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새 은약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첫 것 옛 은약은 옛 은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뭐가 오니까 낡아져 버렸어요? 새 은약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니까 이제 이건 낡았다 이 말이야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뭐라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 성배 찾아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러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배를 한번 만지면 병 다 낫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또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다 이 말이야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교 이제 모세법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사도 바울은 모세율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하나 아주 힘들었던 저는 참 고민 많았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 그래서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치고 잘 몰랐던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게 하려니까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 제일 율법에 대해서 제가 깨름칙했던 것이 뭐냐고 하면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 여러분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한 로마서 3장의 말을 보면 또 희가닥 뒤집혀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보여드리죠 로마서 3장 예수님은 쭉 로마서 3장 전체를 통하여 이제는 율법의 의의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비듬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 다 쫙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뭐예요? 무할래자도 여러분 율법 중에 최강의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할래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맨 처음 율법입니다 할래 그래서 이 할래는 최강이에요 그래서 할래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하는 거라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일 할래하는 날이 안식일에 걸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할래를 했게 안 했게? 할래만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래라는 율법은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뛰어넘는 그래서 저는 할래, 나중에 제가 할래가 어떤 의미냐 그것도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하죠 할래는 그만큼 율법치고는 제가 생각해봐도 율법치고는 최고의 율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할래가 어떤 율법이었는지 그건 제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율법, 할래 할래 받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름받고 또 뭐예요? 또 뭐예요? 그 중요한 할래는 뭐예요? 안 받아도 no problem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제 할래 걱정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야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놓고 이 31절 그 다음절 이게 저 볼을 때렸어요 아시겠죠? 그런 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금 이렇게 할래도 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율법 할래도 그러니까 할래 받은 사람도 할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성령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할래 안 받은 이방인들도 율법 안 지킨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배하노냐? 배한다 켜놓고 배하노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이 성경절을 많이 써먹었는데 옛날에 무슨 목적으로 써먹을게?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그거를 강조하려고 이 성경절을 써먹었다. 써먹어도 아무도 꼼짝을 못 해요. 그래도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할 목적으로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참 깨닫고 나니까 자, 보세요. 율법을 배하느냐? 사도발하는 말이 뭐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보세요. 율법은 배하는 게 뭐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발이 뭐라고 해요? 도리어. 폐하기보다 도리어. 도리어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 버렸냐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더 확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곳을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스를 보면 제가 그렇게 율법을 더 굳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 맞아야 맞아. 히브리스하고는 안 맞아.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는 말도 안 맞고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는 말도 안 맞고 고민이죠. 그 고민을 성령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제가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 그러면 율법을 더 확고하게 지키라는 말 아니냐? 말이 되기는 되죠. 이게 그 뜻일까? 제가 다시 성경을 공부하면서 로마서 3장 31절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원어로 보니까 원어는 헬라 말이니까 다 힘들고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Establish Established law 율법을 뭐 한다? Establish 한다. Wow! Establish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어떻게 항복을 하고 일제에 일제는 무슨 정권이었어요? 민주주의 아니었죠. 그렇죠? 그거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일본 전황이 있어. 전황이 있고 전황 밑에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투표하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민주주의민자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난리법석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38선이 생기고 드디어 할 수 없이 남한만 재헌절이라고 했어요. 재헌절은 뭐 한 거예요? 헌법을 제정했어요. 헌법을 제정했어요. 헌법을 제정한 것은 드디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은 무슨 주의적 헌법이에요? 민주주의적 헌법. 그래서 국회가 있고 선거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일본에도 없었어요. 드디어 민주주의를 어떻게 그 다음에 7월 17일 재헌절에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확립한 것이 Establish가 무슨 말이죠? 확립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율법이 모세의 율법 부족한 모세의 율법 흠이 있던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해가지고 하늘의 법을 어떻게 확립시켰다는 뜻입니다. 더 세게 지키는 말이 아니었나요? 아시겠죠?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제가 옛날에 뭘 모르고 옛날에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결국 그렇게 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율법을 그냥 통째로 모세의 율법을 쓰레기통에 쳐넣는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완전했던 모세의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확립하신 것이다. 아시겠죠? 속 시원하게 되셨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난 4강의, 5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개신교들이 다 불편해. 왜? 십계명을 보면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일요일은 아니거든? 일요일 아닌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런데 토요일로 가려고 해도 또 우물쯤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것은 모든 교신교가 모세의 율법 즉,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의 때까지 예수님의 때까지야 이 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옛 온약 모세의 율법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흠없게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 그렇게 되면 제가 아직도 말씀을 안 드린 부분 갈라디아스와 골로세서 쭉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 율법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처음 제가 교인이 되어서 방금 한국에서 이민 오신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게 없대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들어서 제가 교회를 가다가 말고 슈퍼에 들러서 먹을 것을 사서 그분들 집에 갖다 주고 교회가 좀 늦었어요. 그때 야단맞았다고 교회가 늦더라도 어떻게 사랑부터 하라는 거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율법이 사랑보다 더 높게 그렇게 따지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교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기독교 전체 모세율법과 복음 그렇죠. 옛 은약과 새 은약의 이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구약 성경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제는 속이 후련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완전히 율법만이 모든 것이었던 그 사도 바울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율법과 위배된다고 해서 철저히 스테판도 죽이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도 정말 비박을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드디어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참율법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었구나. 그 천국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모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놀라운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의 유전자들이 왕성하게 켜져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항암을 하면 면역력이 파괴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암이 줄어졌어도 정말 앞으로 면역력이 파괴됐기 때문에 또 어떤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불안한 그런 인간의 치료보다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한 그 치료 그래서 그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진정한 하늘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